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석공주님 숙석공주님입니다 오늘은 공주를 그려볼까요 먼저 공주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야겠죠 머리카락으로 그린 다음요 어떤 공주님을 그리는 거예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궁금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이건 안 예쁜데요 이제 예뻐질 거예요 어떤 공주님이에요 그 다음 주머니를 그리고 꽃을 그릴 거예요 이제 아래는 별을 그릴 거예요 이제 안 예쁜 거를 색칠해 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한번만 더 그리고서 색칠해 볼 거예요 머리는 갈색 머리는 갈색 아 맞다 이거는 안 그 안 그렸데요 이거 그리는 건 뭐예요 marc 왕관이죠 왕관이요 offspring 공주님이니까 왕관을 쓴 거예요 자, 이제 끝났어요. 이제 한 빨만 더 넣으시면 돼요. 다 그렸다. 이제 갈색머리를 색칠해볼까요? 자, 이제 이거는 진한 핑크인데 살살 칠하면 진한 핑크가 이렇게 돼요. 그런데 왜 핑크색을 좋아하세요? 왜냐하면 핑크색은 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깐요. 여기에다가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 다 그렸어요.